네 오늘은 청취자 김현묵씨가 보내오신 질문인데요.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라는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더라. 그런데 그 국채는 그럼 누구한테 파는 겁니까?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. 정부가 파는 국채를 누가 사냐 이런 뜻인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이 삽니다.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나라 국채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는 건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채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거의 돈들 주머니에 들고 계시지 마시고 정부한테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돈을 갖고 가는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팔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벨 누르면서 국채 사세요. 따끈따끈한 국채 왔어요. 이렇게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정부는 국채를 팔 때 일반인들한테 직접 팔지는 않고요. 국채 딜러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국채를 팝니다. 그런데 그 국채 딜러라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증권사,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결국은 금융회사가 사게 되는 거고요. 금융회사는 그 국채를 또 다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팝니다.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국채 사본 적 없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혹은 펀드 가입하면, 보험 들면 그 돈으로 상당액을 국채를 삽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국채를 사본 적은 없지만 늘 국채를 이렇게 저렇게 사고 있는 셈이죠. 국채는 나라에서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하면 그 가격에 파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. 경매로 팝니다. 아까 말씀드린 국채 딜러들이 그 경매에 참가해서 국채를 사는데 재밌는 건 경매는 보통 높은 가격 쓴 사람이 그 국채 사도록 되잖아요. 부동산 경매 하듯이.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부터 국채를 쭉 배정을 하는데 최종적인 가격은 그 커트라인, 제일 싼 가격 부른 당첨자가 써낸 그 가격으로 팔린다라고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 하루에 50그릇만 파는 설렁탕이 아주 인기라서 다들 그 사 먹으려고 하면 선착순으로 줄 쓰세요 한 후에 다만 이제 선착순으로 줄을 세우는 건 아니고 그 설렁탕 한 그릇에 돈 많이 내겠다고 하는 순서대로 세운다는 거죠. 한 그릇에 10만 원 내겠다는 분도 있고 5만 원 내겠다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줄을 쭉 세워서 50번째 줄 서 있는 사람이 내겠다고 한 그 가격 그 가격에 1번부터 50번까지 다 동일하게 설렁탕을 파는 그런 겁니다. 우리나라 국채는 그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경매 방식으로 팝니다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하하하하 하하하하